가스 올리고 스팀팩보다는 사업부터 먼저 올려가지고 초반에 저그의 해처리를 좀 집중적으로 바깥쪽에 있는 해처리 있잖아요 공격해가지고 파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올리고 가스 들어가주시고요 혹시 오버르드 누구 잡아줘야 될 사람이 있나 어우 뭐야 두명이서 선크러쉬 간거야 지금 와 두명이서 선크러쉬를 가네 심지어 저글링까지 아 나갔어 도망가지 그냥 도망가지 그냥 선사업하려고 했는데 선사업하면 안될 것 같고요 그냥 스팀팩하면서 마린메딕 모아서 한번에 공격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헬퍼 한번 해주고 오버르드 오버드 잡아야 되니까 6배렁 러쉬로 한번 가보자 아 거기 말고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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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볼 땐 7시쪽 들어가면요 예 거의 뚫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딕 누나 8마리까지 찍을게요 8마리 나오면 그때 한번 달려드리겠습니다 뭐 스팀팩도 되긴 되야되지만 같은편 토스님이랑 같이 가면 되니까 찍어놓자 거품 안타게 잠시만 장점 가 창 창 창 창 창 창 창 창 못 막을걸요 아마? 아 다섯신님이 피했으면 좋았을텐데 빈집 뭐 누가 들어올까요? 덩커 하나 지워놔야지 끝났죠? 네 못 막아요 한시도 가난해가지고 지금 헬프 올 병력도 없고 세시는 뭐하는지 모르겠네 마린 메딩 모으는거 아니였어? 역시 메딩 누나 많으니까 잘 안죽어요 병력들이 아아 마인 깔았네 마인 소리 들렸어 마인 깔아도 어차피 마린 메딩 있으면은 뚫고 지나갈수도 있어요 너무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밀어밀어 밀어붙여 사업도 완료됐구요 어 톱패까지 가자 자 자 보여드릴게요 마인이 있어도 안된다는걸 마린 마린 메딩으로 그냥 뚫고 지나가면 돼요 그냥 싸우세요 그냥 가면서 금방 깔아놓으라고 하세요 다 제거해준다 오우 럴카는 좀 아니야 어휴 뭐야 깜짝이야 어휴 깜짝 놀랐네 어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어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아휴 깜짝이야 나이노 안무섭다니까 인구 200까지 다 채워버리자 그냥 저 돈은 한 마리 뭐야? 아 저쪽으로 갔구나 아 저쪽으로 나왔네 와 개많아 타리뷰 타이머리 아 화물이 돼서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야? 어? 얘 어디가? 아니 그거 하지마 저기 성큰이 써가지고 살고 있는 거구나 파란색이 도망도! 그렇지, 26킬 흠 폴oon 제작 내가 상대 종족 자체가 토스가 없으니까 맘 편한게 셔틀 견제를 막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되게 맘 편한거 같아요 확실히 토스가 없으면 다른 세트 잡자 아! 아이 젠장 깨끄라 배치해놨었네 아! 안 보이잖아 아직 내가 먼저 때리면 되지 아 스캔이 없네 다 막을 거 있나 빨리 밀어야 되겠다 혼자 빌리게 냅두고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없네 사월이 안닿네 조금더 전진하자 조금만 더 버버버 22킬 조금더 전진하자 조금더 전진하자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이 사람 안 나갔는데 잠수 탔나? 파란색 잠수 탔나봐요 나가지를 않네 가스까지 지워놨어? 아 끝났죠? 뭐야 아 어따 또 지워놨어 아 여깄다 여기 여기 아 나 진짜 귀찮게 하시네 진짜 딴 데다 지워놓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겠지?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나 아나 들어 자 알 감사합니다.